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중장입니다. 이거 오늘은 줄승 아구아빠 김줄승님이 미장을 다녀왔는데 발걸이 컵이라고 비념 봉을 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사뚜 끝에 뗐습니다. 이것도 사뚜이어야 되네. 어? 열렸다. 이게 한 개예요. 이게 한 개예요. 이게 뭐라고. 이거 되어 있어가지고 한 개. 자, 자, 좋아. 우와. 아구아빠 김줄승. 채널 이름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. 몰라. 오. 아가의 컵인데 이거. 오, 굉장히 귀엽네요. 감상 한 번에 해보시죠. 오오. 아가기가 이거 검은색 잠바를 입고 있어서 굉장히 귀엽네요. 그럼 아구아빠 김줄승처럼 끝내겠습니다. 근데 이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. 그럼 이상 중장이었습니다. comma... 예. 바로인가요. 이젠. pior율이 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